XSFM입니다. I, D, W, K 돈이상 선생도 집밥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누가 해주시나요? 아범? 아버지가 거의 다 하시죠. 저는 어머니가 해준 집밥을 먹어본 경험이 굉장히 적습니다. 한 10번 될까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저도 별로 안 많아요. 근데 누가 해줬든 간에 이런 흰손들은 누가 해주는 걸로 알아요. 집밥을. 본인이 한 걸로 집밥을 기억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집밥의 함인은 남이 해준 밥. 무슨 남이에요? 가족이 해준 밥. 엄마가 해준 밥. 가족이 해준 밥.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근데 아파트 근처, 빌라들 많이 있는 곳 근처, 사람들 많이 사는 곳 근처로 가보죠. 그러면 픽업 식당들이 요즘 많이 생겨나요. 그런 곳에 상호가 종종 남이 해준 밥. 있죠. 남이 해준 샐러드, 남이 해준 반찬입니다. 그 상호만 보면 저는 눈이 번쩍 뜨입니다. 가서 사 먹고 싶다. 남이 해주다니. 그러게. 내가 안 해도 되네. 그거 어떻게 되죠? 그거 왜 그런 거죠? 그 소비자들은 누구죠? 집밥을 내가 아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남이 해준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근데 또 직장들만 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면 간판 밑에 가정식 어쩌고 써있습니다. 엄마의 손. 네. 내가 집에서 만들면 그 가정식이라는 단어보고 끌리지 않아요. 내가 가정식이니까. 근데 화이트 칼라들한테는 그게 먹힌다는 거죠. 집밥이라는 단어가 90년대, 80년대만 해도 절대 손처럼 쓰였는데 지금도 그렇게 쓰일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재훈 약사는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 궁금증을 가져보는 거군요. 네. 거기서부터 접근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재훈 약사의 먹는 이야기 코너에서 이제 주목하시면 좋을 점이 우리가 어떤 특히나 이상평론으로 대표되는 무슨 서사가 있는 이야기일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주고받습니다. 맞아요. 이건 그냥 시시콜콜하게 그렇다는데요? 진짤까? 어? 연구 결과가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간단간단한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무거운 주제로 가지 않아요. 먹는 이야기. 잠시 후에 시작하겠고요. 손인상 선생은 책상 바닥으로 찌그러져 있겠습니다. 아니 저 가야 되죠 이제. 한 시간 뒤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따 오겠습니다. 예. 그것을 알기 싫다는 독일산 맥주혐으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혐호 비오틴 남의 소원 바다 보물 바보상의 용산의 아는가게 컴스테이션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혐호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혐호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자... 야 끊어 끊어 끊어! 야 끊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혐호 게임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양이 문제일 따름이지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아침마다 커피 한 잔 참 좋은데 커피포트 안에 적어져 닦아도 닦아도 어쩐지 찝찝하단 말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때가 그렇게 많다던데 제대로 청소가 되고 있는 거 맞냐? 텀블러는 또 어떻고? 좁은 입구에 청소하기도 힘들지 쾌쾌한 가습기는 말도 마 호흡기로 바로 들어가면 청소를 매일 해도 찝찝한 게 사실 닦기는 또 어찌 안 싫어 이거 대체 어찌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숨은 때엔 반려세제 클리빙 자 깨끗한 생각 할인 안그래도 청소 시즌입니다. 겨우 내내 밀어놨던 베란다 청소와 창문 청소를 아직은 추워서 안되겠지라면서 미루고 있거든요. 전국이 다행히 봄비들이 슬슬슬 오고 있어가지고 공기 좋을 때라 대청소해야 됩니다. 청소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생각은 당분간 없을 저렴하게 쟁여들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정말 당분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부 정보를 아는데요. 네. 4월 한 달간 무려 한 달 동안 달릴 생각입니다. 네. 이벤트 첫 번째 대용량 대할인 4리터짜리 클리친 4리터와 클리바스 4리터에 이어서 클리지움 600g 클리빈 1.5kg 대용량 옵션을 추가하면서 네. 4종 모두 할인된 대용량 가격에서 최대 30%가 더 할인됩니다. 그렇습니다. 안그래도 대용량을 4개를 추가하면 할인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30%가 추가 할인이 되는 겁니다. 네. 이벤트 2. 꽝 없는 긁어조복권. 복권을 드립니다. 구매 가격 3만원당 스크래치 복권 한 매를 증정을 합니다. 무려 피지컬이 있습니다. HTML이 아니에요. 네. 플래시가 아니에요. 꽝이 없어요. 최소 편의점 군것질부터 스벅 커피, 베이커리, 최대 치킨까지 다양한 기프트콘 상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벤트를 정말이지 혼신의 힘으로 준비하는 양반들입니다. 아무리 봐도 깨끗한 생각 이벤트 확인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작업장의 수강생을 받는 학원 그리고 요식업 이런 등등등에서 청소하는 게 주권합니다. 이분들에게 권합니다. 이거 대용량이면 한 반 년 정도는 작업장의 청결을 어마어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후기를 보니까 왜 캠핑 갔다 오면 그릴에 기름때랑 재랑 엉겨붙어 있는 거 닦아야 돼가지고 귀찮거든요. 그거. 그게 살림 처음에 본 사람들은 버려요. 놀래가지고 이걸 닦아? 이러면서 버립니다. 저도 이렇게 숯 있는 대로 고기가 떨어지는 그릴이어가지고 눌러보다 잘 안 닦이거든요. 저번에 후기를 보니까 클리친으로 닦으니까 엄청 잘 닦인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고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방송사 관계자들이 종종 저에게 물어봅니다. 리크루팅 실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콕자는 저에게 물어봅니다. 왜 종편 출연자를 소배했냐? 저는 대답합니다. 이제까지 너네들이 내가 어떻게 소배하는지 몰랐지. 이번에 알려주겠다. 종편에 출연하는 사람들 중에도 잘할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주겠다. 아니면 이제 왜 종편 출연자를 소배했냐? 그러면 이제 너는 왜 종편을 봤냐? 그리하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본 것 같아서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은데 우리 방송에 나오면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정재훈 역사 시간이에요. 돌아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사실 종편에 나가긴 하는데 종편에 도 나가는 거고요. 주로 공주카를 나가는 거예요. 구분하자면. 일부 청취자들의 반응이 그거였거든요. 이제까지 소배 패턴에 비해 너무 유명한 사람을 불러온 거 아니냐. 잘 봐라. 유명한 사람이 방송사에서 하지 않던 얘기를 들을 것이다. 하지만 흔해 빠진 주제입니다. 근데 왜 다들 아저씨는 깍두기 취급을 하죠? 아 그 사람이 싸가지 없으니까 다들 무시하는 거예요. 아저씨도 유명하고 처음에 안 유명했잖아. 아저씨가 누구셨죠? 김민하 씨. 아 네. 아저씨는 김민하를 뜻하는 말이죠. 일본은 유명하시던데. 아무래도 방송 출연을 좀 종편 쪽을 자제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있거든요. 거기에 나가서 다들 거기에 맞춰주는데 누군가는 조금 나가가지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나가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종편 출연자 풀이 넓어지는 게 우리가 뭐 그렇다고 종편을 영원히 보이콧할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종편 출연자도 밖으로 나오고 밖에서도 종편 출연자 풀이 넓어지는 게 이제 정상화를 시키는 길이겠는데 예를 들면 이제 예능에 종종 출연하는 연예인들 중에 이제 우리 방송을 열심히 듣는 청취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이상한 이슈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다루는 그런 예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을 하는데 우리 방송이 다룬 가짜뉴스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어떤 이슈를 다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하고 피디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언론이 이제 가짜뉴스로 잘못 퍼뜨린 국제 이슈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는 방송 내용에서 빼기로 결정을 했대는 거예요. 오 좋네요.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뭐 어때 나가면.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종편도 종편이지만 요즘에는 공중파도 아침 방송 같은 경우에는 협찬이 많아요. 오래됐죠. 그래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협찬 프로그램이 진짜 많은데 아침 방송 그다음에 종편의 저녁 방송 이런 거 보실 때 특히 건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쉽습니다. 네. 앞부분만 보세요. 딱 보시면 이제 중간에 협찬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이게 협찬이라고 나갑니다. 자막이. 그러면 이건 이제 앞에만 봐야 되겠구나. 앞만 보세요. 앞에는 그래도 대부분 맞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슬슬쩍 이제 협찬이 들어와요. 그때 채널을 돌리시면 됩니다. 그 협찬 들어올 때 물론 협찬이라고 나온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그거 외에 알 수 있는 표시 있잖아요. 뭐요? 주로 이제 그런 건데 몸이 허할 때 필요한 건? 이런 자막 같은 게 보통 시작이 되잖아요. 죽은 수도 일으킨다는 그것은 무엇?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한승 교수가 알려주신 그 방법을 쓰시면 되죠. 그 순간 쇼핑 채널을 틀어봐라. 네. 같은 게 나온다. 그게 맞는 게요. 네. 그 순간 쇼핑 채널에서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 협찬을 했는데 쇼핑 채널의 그 시간대를 타임 슬롯을 이걸 못 가져온 거예요. 그럼 방송이 아예 취소가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방송에 봤을 때 의미가 없잖아요. 팔리지 않으니까. 이 문제는 저도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얘기해서 지적을 했었고 이한승 교수님도 얘기를 했었고 국정감사에서도 이게 소비자 기만이라는 지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럼요. 많은 프로그램이 그게 아니면 돌아가지를 않는 구조로 돼 있으니까 문제가 좀 심각하게 심각하고 이거는 사실 한국 언론의 그런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런 얘기를 하진 않을 겁니다. 오늘은. 오늘은 그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겁나 컨벤셔널한 소재입니다. 그렇죠. 어떤 얘기 하실지 몰라요. 오늘은 집밥입니다. 집밥에 대한 신화 같은 게 있죠. 뭐요? 집밥이라고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집밥이요? 네. 집밥. 집밥하면 김범수 씨죠. 그것도 그 신화를 다룬 노래고요. 그런 거예요? 김범수 씨의 집밥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요? 네. 집밥이 너무 그립다. 집밥이 너무 그립다. 라는 내용이에요. 저는 아직도 그 마음을 못 벗어난 것 같아요. 철이 덜 들었는지 지겹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집밥에 대해서 특별히 그리는 것도 없고. 맞아요. 저도 그래요. 지겹지도 않은데. 그걸 피하려고 어른들이 아무도 집에 없을 때 혼자 해먹는 걸 제일 즐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그리워하는 집밥은 다 제가 혼자 해먹는 것들이었어요.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에 집밥을 먹는 일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집밥을 먹으니까 진짜 편한 게 다른 사람들 같이 먹을 때는 눈치 보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도 많이 넣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고수를 좋아한다. 고수를 많이 못 넣는 거죠. 그런 것들을 실컷 내 마음대로 하시니까 너무 좋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트위터에 그런 인증 같은 거 올라왔어요. 난 이런 어른이 되었다 이러면서 카레에 감자보다 고기가 많거나. 여기서의 집밥이란 단어는 사회적 식사의 반대항으로서 작용하는군요. 약간은 혼밥 같은 의미이기도 하죠. 집에서 혼자 해먹는 밥. 저도 그런 거 있었어요. 이게 사람들 초대할 때도 제가 종종 해줍니다만 혼자서도 제가 떡볶이 해먹는 걸 즐기는 게 떡볶이는 가래떡 썰고 말려놓은 게 최고입니다. 말려놓은 거? 네. 조금 말려놓은 거. 제일 잘 뵈요. 그리고 조미료를 많이 넣을 때도 누구도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하죠. 위와 장이 뭐라고 하겠죠. 그렇죠. 모짜렐라를 아무리 많이 넣어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런 게 너무 좋죠. 그게 신나죠. 재미있는 건 그게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 신경을 쓰고 어떻게 좋게 얘기한 배려. 단포로 보여줄러워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외국도 마찬가지여서 다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너무 좋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거꾸로 생각을 하면 집밥에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감정이 숨어 있거든요. 집밥이 그립다는 얘기는 사실 집에서 해먹는 밥 자기도 해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그립다는 얘기는 결국은 남이 해준 밥. 그 남은 보통의 경우에는 사실 자기 어머니. 그렇죠. 그래서 자기 어머니의 밥을 그리고 하느냐. 되바라진 새끼라는 뜻이군요. 네가 안 해먹는. 그러니까 집밥 얘기하는데 애들 헤매기고 싶다 이런 말 하면 괜찮지만. 아니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집에서 밥을 해먹는데 그런데 이제 궁극의 목표가 어머니 음식이잖아요. 같은 메뉴에.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의미의 집밥의 가치가 또 있죠. 그렇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집밥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또 집밥을 먹으면 건강할 거다라고 믿고 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집밥은 우리 집에 밥, 어머니가 해준 밥, 소박한 가정식 이런 게 개념이 있고요. 이거는 전 세계 공통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확장이 되면 뭐냐면 우리 집 음식이 좀 더 확장이 되면 우리 문화의 음식은 건강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한국 사람들은 한식은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 음식이 건강식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 미국 음식이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미국만 좀 예외죠. 미국은 인도 음식을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미국은 좀 예외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전 세계 나라들이 다 자기네 나라 음식이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토속 음식이 우유의 시리얼인 나라만 예외군요. 그렇죠. 이거는 국가가 산업혁명 이후에 생성된 나라의 특성일 수도 있겠고요. 사실 우유의 시리얼은 건강식이라고 생각해서 시작이 되는 음식이긴 합니다. 미국에서.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재미있는 역사에 숨어있는데. 여하튼.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가. 그런데 이제 집밥하고 관련해서 그런 개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집밥을 먹으면 건강하다라는 건 인류학자들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집밥은 소박한 우리 집의 가정식은 반대로 얘기를 하면 남이 해 준 음식은 먹지 마라. 그런 얘기도 담고 있어요. 그런 얘기도 담겨 있어요. 정치적으로 왜 적을 만들어서 내치를 하는 멘탈하고도 조금 비슷합니다. 이 가정식이라는 말은 그 어떤 정치적인 불쾌감도 주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남의 가정이 되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게 어떤 거냐면 수업시간에 다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건강에 안 좋은 게 바깥에 나가서 외식. 건강에 안 좋다.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햄버거 먹으면 죽을 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외식하면 건강 안 좋고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음식 먹으면 안 좋고 이게 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정식 문화가 확장이 된 거죠. 그런 것들이 요즘에 와서는 좀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배척하는 문화가 진짜 심했어요. 그만큼 요새는 이제 교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밥을 먹으면 건강할 거다라는 믿음도 이게 사실 팩트냐 아니면 이게 이제 감정적으로 그렇게 믿는 거냐 하는 걸 좀 따져봐야지 됐었던 거죠. 그런데 일단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차이점은 신용이네요. 신용은 있네요. 그렇죠. 신용은 있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처음 했던 것이 저녁 점호할 때 꼭 말 많이 하는 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제일 싫어했던 양반이 이제 PX 좀 많이 가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병식당 음식 먹어라. 훨씬 건강에 좋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사병식당의 가정식은 아니지만 왜 어떤 음식이 건강에 더 좋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어 보일까.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집 주방을 청소하면서 생각합니다. 구청의 기준에 맞추려면 모든 식당은 우리 집보다 깨끗해요. 우리 집 주방보다. 맞아요. 모든 식당은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 집보다 조미료를 덜 쓰는 곳들이 더 많아요. 제 마음대로 만드는 거 기준으로 해서는 그래요. 집밥은 법규준이 없고 규제가 없거든요. 뭐가 더 건강하다고 말하지? 그렇죠. 그럼 우리 집에 농장이 딸려있나? 신설한 것들 뿐인가? 아니요. 다 마트에서 하는데요. 며칠 됐는데요. 그리고 사실 사병식당도 가시면 통조림 재료가 거의 많고요.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법이 식문화를 엄청나게 단속을 하기 때문에 공장도 식당도 다 깨끗하다. 무엇보다? 우리 집보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집에서는 유통기한 지난 거 많이 쓰거든요. 저도 그렇죠. 저도요. 유통기한만 지나치고 분명히 상하지 않았는데. 베스트 비포를 했으니까 지금도 뱉어거든. 냄새 맡아보고 먹잖아요. 그렇죠. 냄새 맡아보고 상하지 않았으면 버리는 게 환경이 더 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밥이 더 건강에 좋을 거다. 이거는 사실은 믿음이긴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아직까지 시험이 별로 안 됐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집밥이 건강하다는 게 신화였는데 하는 게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집밥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집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죠. 지난 2년 거의 반 가까운 그런 시간 동안에 관련돼서 연구도 되게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요? 네. 대부분은 설문조사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먹는 거를 연구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네. 최민식 씨 올드보이 찍을 때처럼 가둬놓고 그렇게 찍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결국은 설문조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문조사 하면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느낌이 다른가요? 그날 기분이 다른가요? 사람들이 정직하게 다 답을 안 해요. 아, 그렇겠군요. 네. 사람들은 진짜 답을 어떠한 의도로 가려놨고 그 답을 내가 왜 가려놨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맞아요. 설문조사 하면 하루에 칼로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섭취 칼로리가? 거의 2,000, 2,400 그 사이에서 딱 먹습니다. 살이 찔 수가 없어요. 딱 필요한.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 하는데 맥주를 하루에 몇 캔 마시냐? 맥주 캔 마시는 게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걸 물어보느니 가서 그 동네 쓰레기 통을 사가지고 맥주 캔 몇 개 나왔는지. 쓰레기는 거짓말을 안 하죠. 그게 더 정확하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연구자들이 그래서 쓰레기 통을 이렇게 가서 해보면 설문조사 한 거하고 너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를 해보면 일관되게 나타나는 건 미국에서 하건 아니면 독일에서 하건 우리나라에서 하건 아니면 심지어 리투아니아 같은 나라에서 하건 간에 어떤 나라에서 하든지 간에 우리가 잘 아는 나라건 잘 모르는 나라건 일관됩니다. 집에서 밥을 해먹는 빈도가 늘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집에서 밥을 해먹는 게 더 늘어났으면 더 건강해져야 될 것 같은데 더 건강해졌냐고 물어보면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살이 쪘다. 그건 확실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밖에서 사먹는 것보다 집에서 해먹는 게 살이 더 쪄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사실 집밥 먹으면 건강해질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국내에도 있지만 해외에서 마이클 폴란이라고 우리나라에 저서 번역된 것도 많이 있고 요리를 욕망하다라는 책에서 아예 대놓고 그런 주장을 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요새 왜 건강하지 않냐. 요리를 안 해서 그렇다. 집에서. 그래서 영어 제목은 쿡트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이게 사실 미국에서는 반향이 있어가지고.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로도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람 주장은 뭐냐면 요리하는 시간이 1960년대에 비해가지고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하루에 요리하는 시간, 식사 준비하는 시간이 한 18분밖에 안 된다. 그걸 시간으로 정량할 수가 있나요? 그것도 역시 설문조사이긴 하죠. 아니, 왜냐하면 조리기구가 발달했고 편입성이 늘어났고 하니까 옛날보다 당연히 요리하는 시간은 줄어들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의 주장은 아무튼 평균적으로 그렇게 요리 시간이 줄어든 게 미국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전보다 요리하는 시간을 늘리면 우리는 더 건강해질 거다. 그런데 이분의 주장을 실제로 그게 맞는지 검증해 볼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검증이 된 셈이죠. 판데믹 때문에. 판데믹 때문에 다들 집에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도 그것 때문에 더 건강해졌다고 볼 수 있는 연구 결과는 안 나왔거든요. 여기 중요한 교훈이 하나 숨어 있는데요. 방송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다 보면 음식만 잘 먹으면 건강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침 프로. 또 음식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일부입니다. 일부. 이런 당연한 이야기. 당연한데 사실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있는 게 예를 들면 건강에 더 악영향을 주는 게요. 음식을 아무리 잘 먹어도 사회적인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1급 발암물질. 네. 그게 더 안 좋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진짜 사실이고요. 또 판데믹 때문에 밖에 못 나가잖아요. 집 밖에. 운동부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도 안 좋고. 한국은 좀 못 느끼죠. 락다운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무튼 간에 집에서 먹는 밥에 어떤 마법은 없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거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제일 어렸을 때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도. 왜냐하면 친구들이 쌓은 도시락만찬이 좀 더 맛있더라고요. 당연하잖아요. 그거는 체력 수집 본능인지 인간의 왠지 옆에 놈 게 더 맛이 있죠. 저는 중학교 때 3년 동안 같은 멤버랑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급식이 됐으니까. 그런데 3년 동안 밥을 먹으니까 서로의 어머니가 어떤 음식을 맛있게 하는지를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맛없게 하는 것도 알잖아요. 그게 있으면 그건 잘 안 먹고. 그것 쌓았다 그러면 좋아하고. 맞아요. 저는 그때도 좀 맛에 집착이 좀 심해가지고 친구가 쌓은 게 맛있으면 예를 들어서 참치, 김치, 볶음이 맛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맛있을까를 잘 봐뒀다가 집에 가서 집에서 이렇게 하면 더 맛있어진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 그건 이제 해 주시는데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역시 친구네 집밥이 더 맛있구나. 그런데 아무튼 간에 집밥에 대한 어떤 그런 신화를 걷어내고 보면요. 집밥이 애초에 더 건강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집밥이라고 해서 모든 걸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집에서 준비해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조립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집에서 해먹는 거하고 밖에 나서 사먹는 게 사실상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집에서 요리를 하다 보면 불량 조절에 실패하게 되면 더 많은 양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집밥이 더 건강하지 않은데 왜 자꾸 그런 얘기가 아직까지도 나오지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에 대한 향수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더 모든 게 더 좋았다. 그런 게 있거든요. 있죠. 식품에 대한 거 그게 되게 심하거든요. 사실 지금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렇겠죠. 그때로 주술적인 혼잣말 스스로 자기 성취를 하기 위한 어떤 다짐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집밥이 최고다라는 말은. 그렇죠. 마음에 안정을 주기도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요체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이라고 믿지 않지 않을까? 그 말을 하는 사람도.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약간은 종교적인 믿음이죠. 그것도 그렇고 약간 뭐랄까 음식이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까지 혼합된 개념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있겠는데. 맞아요. 그렇다고 또 아주 틀린 얘기 나는 게 아무튼 집밥 자체는 그런 어떤 신화적인 요소가 주로 있는 거고 그게 특별히 더 건강에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런데 집에서 자기가 요리를 해서 먹는 거는 생존율이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그래요? 대만에서 연구를 한 게 있어요. 대만에서 연구를 한 그런 결과를 보면 나이 든 분들 젊은 사람들 할 거 없이 10년 동안을 추적을 해서 집에서 요리를 일주일에 5번 이상을 해 먹는지 아니면 한두 번도 하기를 힘들어 하는지를 사람들의 패턴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쭉 관찰할 때는 10년 뒤에 살아있을 확률이 요리를 자주 해서 먹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요. 여성의 경우에 차이가 더 납니다. 그렇습니까? 50%까지 차이가 나고요. 큰 차이 있네. 남성의 경우에는 20% 정도. 언뜻 사기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 저는 이러한 측면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직접 요리를 할 때는 몸이 하는 말을 좀 들으면서 하거든요. 만약에 1인분만 한다. 나 먹고 싶은 것만 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필요 없는 영양소를 본능적으로 뺄 줄도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필요하다고 느끼는 걸 더 넣을 줄도 알게 되고 저는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집에서 밥을 못 먹는다는 건 그만큼 사회활동이 많고 바쁘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변수는 참 다양하군요. 집에서 요리를 한다는 건 그만큼의 여유가 있다는 의미이고 그러니까 그 연구관계에서 사망한 사람의 사망 원인을 전부 다 분석했는지는 모르겠다만 유의미한 결과를 찾자면 그런 어떤 스트레스 지수나 살화할 수 있는 시간 없을 만큼의 과로일 수도 있고 네. 그 영향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관찰 연구여서 쭉 따라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떤 게 원인이고 결과인지 하는 거를 구분하기 쉽지는 않아요. 변인이 많으니까요. 남성하고 여성하고 차이가 너무 크게 나잖아요. 남성의 경우는 20%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여성의 50% 차이 난다는 것도 사실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연구자들도 추측밖에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피디님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추측을 내놓긴 했어요. 아마 남성들의 경우는 요리를 해서 먹더라도 그런 어떤 몸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떤 것들을 요리해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좀 모자라지 않았을까. 그냥 추측입니다. 추측. 여성이 똑같이 집에서 뭔가 집밥을 해 먹더라도 사실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아버지가 요리할 때 있고 어머니가 요리할 때 있는데 집에 따라서 아버지가 요리할 때는 맛은 있는데 저거 매일 먹어도 될까 싶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게 이제 라면이잖아요. 레디컬한 맛. 자취생이 끓인 라면이잖아요. 이게 막 냉동실에 있는 고기처럼 보이는 거 다 때려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갈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그나마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집에서 자기가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생존률이 높아진다는 거는 이건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베어 그리스처럼 야생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뭐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존이 결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에서 집에 있는 식량 자원, 집에 있는 음식 이걸 가지고 내가 얼마나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있느냐가 건강에는 영향을 준다는 거죠. 특히 혼자 사는 사람일 수. 그런데 그게 수렵 채취 시절에 의미 있을 어빌리티일 것 같은데 그게 도시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건 되게 신기하네요. 재밌긴 하죠. 도시에서는 어떤 기분이냐면 바깥에서 먹는 음식의 단점도 역시 전 사회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바깥의 음식은 인더스트리와 연결이 돼 있어요. 수익과 내가 소비자로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먹으라고 할 때는 내가 이게 필요한가가 좀 덜 중요하게 된다는 느낌이랄까요? 그건 사회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저는 또 아직 사회화가 덜 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보면 사람들은 같은 시간에 먹어요. 비슷한 것은. 이게 내가 원하지 않는 거야라는 몸의 소리도 때로 난다고 느껴요. 그 소리는 직장 생활할 때 맨날 들었죠. 실제로 그게 좀 재미있는 게요. 과거에는 그런 심리실험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어떤 실험을 할 때 동의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런데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 쉑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뭘 했냐면 어떤 사람들이 방 안에 가둬놓고 시계를 원래는 오후 6시가 아직 아니고 5시인데 6시로 돌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누가 식사를 하는지를 봤더니 어떤 사람들은 시계가 6시가 된 걸 보고 바로 식사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다려서 먹고 하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식사를 6시로 돌려놓았을 때 아직 배 안 고픈데도 먹는 분들이 좀 비만한 분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 연구 결과 어떻게 생각했냐면 비만이나 과창해지 중인 분들은 봐라. 역시 자재력이 좀 떨어진다. 어떤 그런 사회적인 통념하고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후속 연구가 나왔거든요.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뭡니까? 그게 뭐냐면 평상시에 자기 식욕을 억누르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외부 신호에 더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밥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길을 가다가 아주 맛있는 빵 냄새가 났을 때 얼른 달려가서 그걸 먹고 싶은 그걸 충동을 못 참는 사람이 평상시 식욕을 더 잘 통제하고 재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원래부터 누르고 있던 사람이 그런 외부 신호가 있으면 더 흔들린다는 거죠. 시간을 돌려놓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몸에서 아직 배가 안 고파 하는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은 배가 안 고프니까 시계가 6시가 됐어도 배고플 때까지 기다렸다 먹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누르는 이런 의지로 눌렀던 분들은 그게 아니고 외부 신호에 따라서 먹는 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자기가 몸에서 어떤 신호 보내는지를 전혀 듣질 않고 시계 6시 되면 딱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역으로 시계를 7시인데도 6시가 여전히 시계를 가르치게 시간을 빨리 돌려놨다면 그러면 배가 고픈 시간이 분명히 됐는데도 1시간 동안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 실험은 안 했습니다.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조금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 이렇게 하면 약간 다이어트 얘기해야 되지만 그런 게 차이가 또 나는 게 어린이들은 식사하기 전에 간식을 안 주잖아요. 주면 밥 안 먹을 거라고. 어른들은 어른들 중에서 다이어트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간식을 하고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더 먹어요. 그래요? 그것도 비슷한데 뭐냐 하면 간식을 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원래보다 섭취 열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자포자기가 하는 심정으로 나 이제 오늘의 다이어트는 깨졌다. 그러니까 원래보다 더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간식을 100칼로리를 주면. 멘탈이 넥타이를 푼다. 그렇죠. 그러니까 술 마시면 그때만 멘탈이 이렇게 넥타이를 푸는 게 아니고 간식을 먹어도 멘탈이 넥타이를 풀어서 오히려 더 간식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집에서 밥을 지어서 먹는다고 해서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멘탈이 풀려서 많이 먹는 경우는 한국에서는 별로 볼 수 없고 제가 아는 사람들은 미국에 유학을 오래 했거나 아예 살고 있는 사람들, 일상적으로 마리아나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보면 신났을 때 계속 먹죠. 자신의 모든 요리 스킬을 다 동원하거나 동네에 있는 피자를 다 시킵니다. 그때 풀거든요. 마리아나. 그런 식으로 마약 중독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미국인들이 갑자기 비만이 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서로 대화하지 않아도 쟤 요새 많이 피는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논란이 있긴 한데 그런 식으로 마리아나 피우고 나서 식욕이 올라서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돼서 뱃살이 찐다 해서 거기에 붙인 말이 팥벨리라는 말이 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마리아나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에 대해서 약간 논란은 있더라고요. 아일랜드에서는 비어벨리라고 부르는데 원리는 비슷해 보여요. 취했을 때 많이 먹었다. 맞아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죠. 생각을 해보면 제가 똑같은 사람인데 제가 집에 들어가서 먹는다고 해서 더 건강하게 먹거나 아니면 더 적게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집밥에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리하는 건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집밥, 집밥 할 때마다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어머니가 해준 집밥을 그리워하는 건 좋은데 지금은 어머니한테 집밥 해가지고 만들어드려야 되는 그런 때거든요. 어떻게 보면. 처음 한 얘기로 다시 돌아와요. 집밥을 그리워한다는 말을 한다는 게 이 자식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약간 문화코드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TV에서 어머니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음식, 집밥 해 먹이면서 너무 막 도란도란 좋은 모습이죠. 좋은 모습이고 한데 아직까지도 너무 어머니한테 모든 책임을 주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방송을 만들어내기에는 좀 낡은 이미지 아닌가. 버리는 게 더 나은.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인기 있는 드라마에도 그런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김영삼 전 대통령 때 맨날 조깅했잖아요. 맨날 조깅하고 같이 다 조깅을 떼로 하잖아요. 빌 클린턴 왔을 때도 같이 조깅했죠. 떼로 한 다음에 전부 다 그 집에 가가지고 칼국수 먹잖아요. 그거는 지금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때 보도사진 보면 뒤에서 칼국수를 계속 부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뒤에서 영부인이 칼국수를 계속 부고 있어요. 영부인이? 이라는 분도 몇 분 계시고. 그렇죠.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미지. 이제는 좀 그런 거 관련해. 많이 바뀌긴 바뀌었죠. 드라마에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지. 실제로는 집밥을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요리해서. 그런데 요리하고 설거지까지 하는 건 참 어렵긴 한데요. 그럼요. 그런 부분은 확실히 많이 바뀌긴 했고.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요리를 배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족이 이제는 역할 분담을 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자기 생존 스킬을 미리 좀 배우는 그런 차원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요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을 가지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런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아직도. 많죠. 사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진 분들이 부담을 덜하려면 그냥 밀키티 사다가 집에서 요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보통 요리 못하는 분들이 라면 끓이는 건 요리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라면을 끓이는 데도 변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당연합니다. 라면도 요리고 밀키티도 당연히 요리고. 그런 걸 하면서 요리를 조금씩 배우는 게 실제로 도움이 되게 많이 됩니다. 샐러드도 요리예요. XSFM입니다.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자자자자. 야야 채참아. 마구 마구 마구. 이거 망하는 걸 보고 싶나요.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안전하고 성능이 인정된 고급 원료. 직접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거품 없는 가격.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여기가 천국이구만. 바닷소리 좋고. 시원하다. 어디. 맛 좋다. 여보. 지금 거실에서 뭐해? 바다. 그리고 술.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에. 먹는 얘기 할 때 바보상에 끼워넣겠습니다. 각종 산지에서 걷어올린 고컬의 안주. 사실 이거 물기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거 잘 불리고 조리시죠? 반찬됩니다. 특히 이 반건조 오징어는 오징어 아닌가 그냥? 하는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다시 졸이고 양념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오징어 덮밥. 아기 꼬리포. 이건 너무 맛있죠. 오징어 잎. 대구 껍질 튀김 등 다양한 제품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저 지난번에 살 때 드디어 오징어 잎. 혀로 먹고 발리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아 진짜요? 혀로 체리 꼬댕이 묶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키스를 잘하시겠네요. 아니 뱉는 걸 잘하니까 아마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뭐 평소에 하는 거여야 그걸 꼬리라. 이 바보상애가 제일 편한 점이 집에 야근하고 가나 집에 늦게 들어가서 기운 없을 때 있잖아요. 근데 왜 술 마시라도 하다못해 전자레인지라도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바보상애는 그냥 꺼내가지고 앉아가지고 쫙쫙쫙 먹으면 되니까. 맞습니다. 그게 편해요. 제가 광고하는 거 잠깐 구경하려고 들어왔는데요. 맞다. 손 이상이 있습니다. 다시. 잠깐 왔습니다. 윤 기자님은 광고할 때 제일 즐거운 표정으로. 앞에서 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습니다. 내가 즐거워야 물건이 팔리죠. 저도 열심히 하는데 따를 수 없습니다. 혼술 세트와 단품들로 이뤄진 다양한 구성이 있습니다. 마트에서는 볼 수 없는 합리적인 가격. 네. 이거 원산지 구분하고 이 정도 퀄리티 챙기면 마트에서는 이 값에 못 사는 게 아니라 못 삽니다. 맞습니다. 없어요. 거리 두기 생활을 위한 최적의 아이템 바보상애 술안주와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에 두고 놀러오고 이러면 메인 요리 다 먹고 약간 맛 뜨잖아요. 제가 열심히 썼습니다. 그럴 때 꺼내놓으면 좋아요. 이게 지인들하고 술집은 못 가니까 손님들 가끔 집으로 불렀거든요. 가족들이든 누구든. 오면 결국 2차는 다 바보상애입니다. 그렇죠. 바보상애가 다 책임져줬습니다. 무언가를 내가 살기 위해 혹은 사회적인 이유로 반드시 배워야 할 때 그리고 내가 이게 좋아서 접근하고 싶어서 덕질을 더 하다 보니까 배우게 될 때 그 두 가지 모두 최초 단계는 똑같은 게 친해지는 건데요. 뭐랑 친해져야 하냐면 장소와 도구거든요. 장소라는 것도 참 대단한 것이 옛날에 집들 그렇게 좁은 데 살았는데도 누구는 부엌에 안 가고 누구는 부엌에만 있고 이런 거 겁나 정해져 있죠. 국경선처럼 정해져요. 이게 우리 세대 어릴 때 추석 설날에 큰 집 보는 것처럼 성별로 가는 곳 정해져 있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이러면 우리 어른들이 하는 농담이 이해가 되죠.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는 금방 간다고. 그렇죠. 생존 능력이 없을 정도로 요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생존 능력 차원에서 요리는 배우시는 게 맞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인스타나 유튜브를 보고 요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유튜브만 해도 하나하나 가르쳐주는데 인스타는 뭔가 초고수가 갑자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짧은 시간에 보여주니까. 제가 재밌었던 거는 다양한 얘기를 하게 되나요? 미국 유튜브의 요리 같은 거 하는 거 보실 때였어요. 미국이 요리 가르쳐주는 방식이 너무 신기해서 유명한 몇 개 채널을 더 봤어요. 근데 비슷한 거예요. 뭔지 아세요? 양을 안 가르쳐줍니다. 계량을 안 가르쳐줘요? 스푼! 한 꼬집 이런 거요? 장난해? 양을 안 가르쳐줘요. 그럼 어떻게 가르쳐줘요? 스푼! 한 소푼 두 소푼? 컵!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이러고 요리를 배울 수 없지. 예전에는 스푼하고 컵이라는 표현도 안 썼어요. 맞아요. 그래서 스푼하고 컵을 쓰면서부터 와, 이게 되게 과학적이 됐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요새는 맞아요. 유럽에서 그램 쓰는 경우가 많고 미국은 아직도 스푼이나 컵 고집하는데. 심지어는 그것도 빼버린 경우도 많아요. 요리 좀 더 자유롭게 하라고. 넣어라. 요즘에 집에서 혼밥 시대니까 뉴욕타임스에서 레시피가 따로 나오거든요. 그게 유료예요. 그런데 그걸 또 모아서 책으로 내기도 했는데 최근에 나온 책 제목이 노 레시피 레시피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재료만 쭉 나열을 해놓고 이 마음대로 해라. 아, 집에서 요리하면서 왜 스트레스를 받냐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것 중에서 제가 가장 의문스러웠던 참기름 한 바퀴 같은 표현이 있어요. 간장 한 바퀴 정도 넣어라 이렇게. 요거? 이게 정확히 행동하고 있습니다. 몇 도에서 한 바퀴인지는 가르쳐줘야죠. 손목 각도가. 그렇잖아요. 그런 감으로 하는 거에 대한 게 정말 결정판인 게 책으로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할머니들, 충청도 할머니들 레시피를 가지고 만든 요리책. 요리는 감이어라는 책이 있어요. 진짜요? 책 제목이 요리는 감이어예요. 왠지 정은정이 30년 뒤에 쓴 책 같은데. 고향 어르신들 대상으로. 송글씨로 이렇게 썼는데. 아, 송글씨로요? 송글씨로 썼는데 미역을 얼만큼 써서 미역국을 끓이는 게 안 나고요. 미역을 담궈서 조물조물 주물러 뺀다. 이런 식의. 그런데 그거는 되게 귀한 문헌이네요. 그런데 진짜 중간중간에 어쩌다가 뭘 1kg 넣으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더 혼동이 돼요. 아니, 원래 전체 양이 얼마였는데 지금 설탕을 1kg 넣으라는 거지?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맞네. 우리가 밀키트가 편한 이유는 알 필요 없을 정도로 정확히 개량된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모든 게 정확히 개량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변인도 통제해야 돼서 설명서가 길죠. 몇 분을 끓이고 몇 도에서 하고 이런 거 다 써줍니다. 그런데 레시피 없는 레시피 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의학자가 그 나라, 그 민족, 그 동네 사람들에서 많이 나와야 하는 이유. 왜냐하면 겁나 다채로운 비과학적 어휘를 듣고 과학적 결론을 내줘야 되니까. 여기가 시려요. 미국인 의사가 이거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신 건 상상해보면 웃긴 게 뭐를 만드는 법 해가지고 적당히 넣는다, 이만큼 넣는다, 먹을 만큼 넣는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조그만 냄비에 1인분을 만들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고춧가루를 1kg 넣는다. 제가 누군가한테 고등어조림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저 등에 은색 한 절반 정도 잠길 때까지 이 정도 넣어라, 물을. 그런데 사실은 되게 좁은 웍에다가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겁나 넓은 데다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알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게 다 통하려면. 그러네. 생각해보면 개량에는 레시피에 개량이 적혀 있을 때는 냄비 모양도 나와 있어야 되는군요. 생각해보면 저도 밀키트 하다가 그릇 냄비 바꾼 적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권이 한 가지를 전체를 통으로 다 이해를 하려면 그 어휘와 비롯해서 문화적으로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대충 비슷하고 대충 다 이해가 되는 상황. 그럴 때는 아무것도 안 써줘도 비슷한 맛을 내줘 또 어떻게. 맞아요. 그런데 사실 요리에 또 그것 때문에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게 요리를 실제로 해보면 요리는 감으로 할 수 있어요. 있죠. 뭐는 안 되냐면 베이킹은 안 돼요. 베이킹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방울 들어갔다고 망하고. 그건 진짜 저걸로 재가지고. 그래서 저는 베이킹은 안 해요. 왜냐하면 제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감과 무관해서. 물 한 방울 들어갔다고 망하고 온도, 오븐 온도 1도 높다고 망하는 게 베이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까 조림 얘기했는데 조림을 배우면 한 달 만에 알게 되는 사실이 있죠. 한국의 조림으로 끝나는 모든 요리에 들어가는 소스는 똑같다. 그래서 나중에는 안 재고 넣죠. 순서도 몰라요. 마늘이 먼저였는지 고추장이 먼저였는지 고춧가루가 먼저였는지. 처음에는 궁금합니다. 고추장을 넣었는데 고춧가루 왜 넣지? 나중에는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베이킹 같은 경우는 또 집밥에 대해서도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 게 집에서 베이킹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사 먹거나 집에서 베이킹을 해서 먹거나 빵을 많이 먹으면 살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알게 됩니다. 결론이 딱 나옵니다. 왜냐하면 재료를 넣다 보면 설탕이 이만큼 들어요. 아, 집밥을 해서 이해하는 거군요. 그것도. 그렇죠? 만약에 내가 그걸 해먹어서 이게 이런 재료로 이런 걸 만들어서 내가 먹을 수 있어라는 걸 알게 되면 광을 여는 순간 느끼죠. 이 강력분은 다 내 뱃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야. 그렇죠. 그 이해. 맞아요. 요리 안 해보면 그 이해가 없어요. 요리 안 하는 노인네가 찬장을 열어봐요. 뭐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해먹어본 사람은 이거 다 먹네? 몇 년 사이에? 저도 사실 가장 긴장이 될 때가 다음 주에 방송 스케줄은 많은데 이번 주에 와이프가 집에서 베이킹을 해서 뭔가를 만들겠다고 하면 큰일 났구나. 저거 내가 다 먹을 텐데 실제로 다 먹으면. 붓죠. 완전히 얼굴이 바뀌어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요리를 집에서 해먹는 거를 요리 해먹는다고 해서 엄청나게 건강이 좋아지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집에서 밀키트에다가 무슨 숙주나물이나 무슨 채소라도 좀 집어넣어 주시면. 그렇죠. 이게 뭐 식품회사의 음모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식품을 유통을 시키다 보면 신선한 식품을 거기 집어넣는 순간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모자란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만 그냥 더해 주시면 충분히 영양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균형이 잘 맞는 식사가 되고. 그런 생각은 안 해봤네요. 만들어져서 나온 가공식품의 유통기한의 한계는 개 중에 가장 신선한 기간이 짧은 물건이 정한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사먹는 모든 물건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플로필렌 포장지가 빨리 상하니까 그렇게 파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팩으로 나온 거를 냄비에 넣고 끓여요. 그런데 그 위에 식당이 준비해 놓은 빨리 상하는 재료들, 숙주라든가 파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올리고 재료를 조금 더 추가해서 나오는 게 우리가 식당에서 먹는 음식이잖아요, 보통. 맞아요. 이건 제가 술집에서 알바할 때. 그리고 보통 그런 대량 생산된 식품이 뭔가가 있는데 만약 그게 잘 상한다. 그러면 보존제가 안 들어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수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게 잘 안 상한다. 그러면 보존제가 들어있어서 잘 안 상하는 게 아니고 수분이 적어서 안 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 몇 년 동안 상하지 않는 무슨 딩동 케이크 아니면 상하지 않은 햄버거 이런 것들은 상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수분이 어떻게 해야 되나 정확히 건조가 돼서 날라가 버리면 수분이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채소라든지 이런 걸 넣기가 어려운 게 수분 한 면이 너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냉동을 하면 또 맛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바깥에서 즉석 식품을 많이 사서 오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채소 부분이 빠지기 쉬운데. 그래서 그렇군요. 맛에 넣어서. 그래서 케이크 유통기간이 길다는 얘기로 들었어요. 맞아요. 크림이 막고 있어서. 그리고 저 잼 같은 건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있으니까 설탕이 수분을 다 뺏어가니까 미생물이 먹고 살 수분이 없는 거죠. 잼이 오래가죠. 그러니까 오래가죠. 그런데 곰팡이는 거기도 필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리 자신 없는 분들은 그냥 밀키트 마음에 드는 거 사시고 대신에 거기에 채소나 이런 거는 좀 양이 적을 수 있고 있어도 맛이 없을 수 있으니까 신선하게 마음에 드는 걸 그냥 아무거나 사세요. 배추가 됐건 소주가 됐건 본인이 제일 요리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그런 채소 한 가지만 냉장고에 항상 두시면 그냥 다 한 다음에 그것만 던져주면 충분히 영양적으로 균형이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떡볶이 만들고 제일 신날 때가 막판에 깻잎 찢을 때거든요. 저는 냉동실에 청양고추가 항상 있어가지고 모든 음식이 그걸 하나씩 썰어넣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취 오래 해보고 혼자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발전한 사람들이 많죠. 채소와 향신료만 집에 두고 다른 것들을 사와서 밥판에 그걸로 정리하는. 저는 다 얼려놔요. 마늘 다진 것도 얼려놓고 대파 썰어놓은 것도 얼려놓고 청양고추도 얼려놓고. 요리를 진짜 제대로 하시는군요. 다 얼려놔요.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도 이렇게 조금씩 칼 등으로 눌러가지고 큐브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포코를 찍어서 푸죠. 역시 힘으로 하시는군요. 집밥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이제 배달음식 많이 시켜 먹는 쪽으로 살아남은 거를 살아남는 전략을 선택하신 분들도 국내에는 되게 많을 테니까. 플랫폼이 워낙 발달을 해서.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배달음식 같은 경우는 사실 집에서 냉동식품 사올 때에 비하면 신선한 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달음식 좋은데 배달음식은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소분하시는 거. 먹다가 남기지 마시고. 미리. 못 남겨요. 금방 상해. 그래서 미리 소분. 먹다가 남긴 거는 금방 상해서 안 되고. 금방 쉽니다. 미리 소분해서 나눠서만 드시면 배달음식은 양이 많거든요. 그렇죠. 양이 적으면 소비자들이 너무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 많이 하니까 양이 많아요. 그래서 그 양의 문제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요리하고 관련해서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요리를 집에서 하는 걸 싫어하시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당연합니다. 요리를 싫어하는 게 정상이에요. 맞아요. 미국에서 300만 부가 넘게 팔린 요리책이 있어요. 그 뭔데요? 1960년대 책 제목이 더 아이 헤이트 쿡 쿡북이에요. 내용이 뭐냐면 나는 요리가 싫어 요리책이에요. 이게 1960년대 나와서 정말 베스트 셀러가 되거든요. 300만 부가 넘게 팔렸는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때는 인스타그램 없었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진짜로 맨 앞에 이렇게 나와요. 요리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삶은 충격 연속인데 왜 그러냐면 편하게 쉬고 싶은 휴일 저녁에 차려내면 좋다는 음식 사진을 한번 봐라. 그렇죠? 음식 사진을 보면 그 요리책에 양면에 걸쳐서 풀컬러 사진이 탁 나와 있고 거기에 보면 추수감사조라고 장례식장에서 차려낸 음식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다. 그러니까 어릴 적에 90년대에 전자른지 사면 그런 책 주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예외 없이 음식에 그릇이 맞춰져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플레이팅도 잘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죽여버리고 싶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서문에? 우리 모두는 그런 생각을 해봤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어떤 일은 아무리 반복해도 고통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걸 경험을 통해 어렵게 배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예측을 썼는데 그런 일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안 하는 일. 세금 내는 일. 마지막으로 요리하는 일. 이 세 가지는 아무리 해도 좋아할 수가 없다. 진짜 재미있는 책이에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너무 웃었는데. 제가 살다가 애 낳고 싶어라는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애를 갖고 싶다고 말하지. 그래서 집에서 괜히 인스타그램 이런 거에 쓸데없이 멋있는 요리하는 거 보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요리는 원래 싫어하는 게 정상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생존을 위해서 조금만 배워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제로 또 제가 좋아하는 다른 요리책이 뭐가 있냐면 에드워르트 포미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10분 만에 프랑스 요리 만드는 거에 대한 책이 있어요. 이 책도 굉장히 몇십 년 전에 나온 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금 봐도 놀라운 내용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완두콩을 삶아서 먹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모든 걸 10분 안에 완성해야 되잖아요. 완두콩 통조림을 뜯습니다. 통조림에 있는 국물이 너무 많으니까 적당히 따라버리고 나머지를 편해 태웁니다. 그래서 5분 만에 요리를 끝내고 그걸 1시간 동안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어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그렇게 써서 분량이 나오나요? 분량이 나와요. 분량이 상당히 나옵니다. 제가 이 책 저는 아마존 킨들판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따라서 배틀이 짧아요.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요리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왜 거기에다 헛짓을 하고 있냐. 앉아서 신문 보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만끽하면서 1시간 동안 먹어라. 사실 그게 자취생의 요리법이거든요. 집에 있는 통조림 같은 무언가를 후라이팬에 넣고 밥이랑 볶는 것. 맞아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거는 프랑스에서 요리를 전공으로 한 분이 쓴 책이고. 거기서 마음만 바꾼 프랑스 요리가 되는군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은 유럽의 어떤 음식 문화 요리 이런 거에 대해 아까보다 집밥의 신화뿐은 아니라 특히 프랑스도 좀 신화화가 돼 있어요. 미국 사람들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프랑스에 대한 어떤. 환상이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 가지고 있고 또 미국 사람들한테 프랑스 문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 준 분들이 저작이 다 이분들이 다 미국 사람들인데 프랑스 가서 휴가 보내고 와서 미국에서 쓰면서 너네 프랑스는 어떻게 사는지 알아.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당연히 요리를 해서 먹고 저녁도 3시간 동안 먹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누가 집에 힘들게 와가지고 요리하는데 2시간 3시간 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최소한의 요리만 할 수 있는 스킬을 생존 스킬로 갖추시되 요리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마시고 밥 먹는데 신경을 써라. 심지어 미국에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미 90세가 넘은 푸드라이터가 있어요. 저의 대선배님인데 미미 샤라톤이라는 분인데 그분도 팟캐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요. 팟캐스트에 청취자가 질문한 거죠. 청취자가 싱글 맘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애들을 키우는데 애들한테 요리해 줄 시간이 너무 없다. 애들한테 영양가 있는 거 뭐 해 주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없다고 울면서 전화를 하니까 이분의 답변이 누가 음식을 준비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영양가 있는 음식이라면 가족이 그걸 함께 먹으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 사실은 그게 더 정답이죠. 그러네요. 집밥의 신화는 이제 깨버릴 때가 됐고 이제는 그게 뭐 배달음식이 됐건 아니면 밀키티를 집에서 내가 데운 게 됐건가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족이 또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앉아서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엄마가 해준 밥도 휴대폰 번호에서 먹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릴 적에는 되게 익숙하고 지금도 아마 그런 집들이 있을 텐데 어머님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면서 먹고 있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다 먹어갈 때쯤에 안 지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밥을 따로 먹어서 큰 의미가 없는 집밥을 먹었다는 그런 광경이 옛날에는 되게 많았죠. 그렇죠. 목표가 무엇이냐를 제대로 알아보고 그 길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 집에서도 둘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뭘 하죠? 예를 들어 고기를 먹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면 뜨거운 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집에는 전기 고기 구워주는 그런 게 없어요. 아직 안 샀어요. 그거 있으시잖아요. 뭐요? 전등으로 굽는 거? 그거 되게 이상하더라. 그래요? 이제 다시 안 파는데 이유가 있더라. 맛없게 구워줘. 깜짝 놀랐어. 불판이 최고야. 그래서 한 사람은 펜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먹고 있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굽고 갖다 주고 굽고 갖다 주고. 다만 목적은 이뤄요. 그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은 되거든요.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도 제대로 작동을 해주는가. 이게 같이 앉아 있는 사람들이 혹은 친하게 지내는데 도움을 주는가. 그 문제에 천착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아니 설거지를 안 배우면 안 되잖아. 설거지를 배운다 쳐. 설거지 배우는데 뭐 100년 걸리냐? 한 몇 달 해보면 되잖아. 나머지 시키서키 해주면 돼요. 그리고 밀키트는 누가 만들어주면 되고 배달음식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오늘은 그런 얘기하는 날이 아닙니다만 식당 영업하는 1층 노동자들은 정말 무한하게 존경할 만합니다. 현대에 있어서 시즈프스 신화에 가장 가까운 직업이에요. 정말 모든 돌을 매일같이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다시 굴리거든요. 온 가게 먼저 청소하고 매 끼니마다 사람들이 먹는 매 접시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별점 대로 나갑니다.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덜 힘들고 잘 지내는데 써먹어보자 정도만 유념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요리하는 능력 정도는 대항을 해놓는 게 좋겠다. 그렇죠. 굳이 몇 끼 해먹지 않았더라도. 맞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남이 해주는 거 먹고 싶은 건 인지 상정이지만 사람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더 건강하게 살려면 남한테 해주는 삶이 더 좋긴 하거든요. 요리를 해서 내가 먹을 수도 있지만 요리하는 어떤 그런 가벼운 기술이라도 익히면 또 자기가 남한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게 됐을 때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거지. 이제 뭐 나이 들어가지고 집밥집밥 노래를 하는 거는 이제는 좀 끝났다. 제가 자꾸 요즘들어 더 불러가지고 진상 저널리즘, 진상 저널리즘 이러고 많이 뭐라고 하는데 그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진상의 특징 때문이거든요. 상을 받을 때 이게 어떤 노력 때문에 왔는지 체감을 못해요. 그 특집을 저희가 기사 읽기에서 했잖아요. 달래장. 네. 그걸 알고 받아라. 그러니까 그 옛날 간장 두 종지 쓰신 분이 간장 두 종지 아실려나? 알고 있습니다. 칼럼을 썼는데 그 유명한 칼럼. 네. 달래장을 해먹으려고 집에서 달래를 다듬다가 이따일 것을 누가 먹느냐 하면 화가 났다고 끝났어요. 너무 만들기 힘들다며. 그게 간장 두 종지보다 더 충격적이네요. 굉장히 충격적인 칼럼이에요. 거기서 느꼈죠. 야, 공부만 하고 손이 하얀 사람들이 다른 노동의 가치를 뭐라고 보는 걸까를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네. 그리고 그 칼럼을 쓰면서 거기 또 콩나물 같은 걸 이렇게 다 손질해가지고 누가 먹냐고 마지막에 화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죠. 너무 궁금한 건 이 사람은 그동안 달래랑 콩나물을 누가 했다고 생각하고 먹는 걸까?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정재현 역사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세상 모든 분야에서 지인상이 되지 않으려면 인간이 아무리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어도 지식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이런 고생으로 만들어졌고 이런 고민을 통해 이렇게 디자인됐고 이런 걸 알아야 그 평론도 같이 있어지거든요. 맞아요. 사실 배달도 그래서 맨날 시켜서 먹잖아요. 본인이 한 번 배달을 해보면 또 관점이 되게 많이 달라져요. 다시는 뭐라고 못합니다. 다시는 뭐라고 못해요. 저는 인생에 음식 배달을 해본 적이 딱 하루 있었는데 음식점 안은 형 따라가서 배달이 아니라 배달했던 음식 그릇을 수거해가지고 오는 걸 도와준 적 있어요. 오토바이 뒤에 타고 그런데 그날따라 이 형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살짝 잘못 넘어져가지고 오토바이 배기 가스 나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살짝 살이 닿는데 디저. 디저. 그런 걸 보면서 와 이게 진짜 극한 직업이구나. 벌써 그게 2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도 이게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쌍방향으로 경험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음식에 대해서 너무 그 가치를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다는 못 배울 테니까 상상이라도 좀 해보자. 아 다만 요즘 밀키트의 불만은 레토르트를 밀키트라고 써붙이고 팔더라고요. 아 거짓말이죠. 그건 좀 불만이에요. 그냥 뭐 데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냥 그건데 밀키트라고 붙여놓고 팔더라고요. 밀키트가 유행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죠. 다만 오늘의 주제상 그거여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밀키트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레토르트로 사온 거에다가 그렇죠. 고수를 찢어요. 그런데 맛이 진짜 확 달라져요. 네 맞아요. 그런 거 많거든요. 특히 월남국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냉동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면 따로 있고 그다음에 국물 따로 있을 뿐이지 녹여서 그냥 다 같이 넣고 끓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고수랑 레몬은 내 취향대로 넣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고수하고 레몬을 내 취향대로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가지고 이게 정말 식당에서 사 먹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느냐 아니면 이건 레토르트인데 하는 게 되느냐 하는 거는 이제 본인한테 달려있죠. 네. 다른 무엇보다 집밥이 그립다는 말만 하지 말기로 합시다. 그것만 돼도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정재훈 약사와 여름에 또 만나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금지의 의사소통 자 끝으로 다시 책상 밑에 있던 손인상 선생님이 겨울 났고요. 또 나왔나요? 안녕하세요. 손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상입니다를 지금 다섯 번 정도 하고 있어 앉은 자리에서 그러게요. 의사소통을 하겠습니다. 트위터에서 왜 나만 고향이 없어? 엉망이죠. 이 문장이라면 왜 I have no cat님이 이 짓을 아직도 하고 있다니 허망하다 못해 허탈하다 라면서 리트윗을 해주셨습니다. 그 알실 태그를 달아주셨네요. 네. 리트윗에 먼저 트윗을 올리신 분이 저희가 헬마우스님 소개를 한번 본 적이 있었던 조선일보의 두근두근 뇌운동 침해방지용 기자 읽기 이걸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사진을 찍어서 손인상 씨는 모르시겠구나 두근두근 뇌운동이라고 침해방지용 컨텐츠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글씨를 따라 써봐라 거꾸로 읽어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문장이 그때는 뭐였죠? 박지원 원장 북한의 얼마 퍼줘 그런 거였죠. 그걸 외우게 시키는 거예요. 따라 써봐라 외워봐라 거꾸로 말해봐라 이렇게 그런데 이번에는 이거예요. 허망합니다 K-방역 그리고 이게 1단계 훈련이 왼손과 오른손으로 동시에 문장의 첫 글자부터 끝까지 적어보세요. 허망합니다 K-방역 이거를 치매방지용으로 이 문장을 쓰라는 거네요. 퍼즐처럼 그래서 처음에는 정순서로 써요. 허망합니다 K-방역을 양손으로 그 다음엔 역순으로 써요. 2단계가 있네요. 역방 2K 단위 한망어 이렇게 써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한 손은 역순으로 한 손은 정순으로 씁니다. 허망합니다 K-방역을 이런 식으로 치매를 방지하는 거죠. 정말 야욕이 드러나죠. 안 되면 주입이라도 시키겠다. 이 시리즈 계속해서 정권 바뀌어서 취임했을 때 뭐라고 쓰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조선일보 중앙침해센터가 공동개발을 한 양손으로 또박또박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센터가 이거 제지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센터가 정권 바뀌면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두네요 저렇게 하게 그러게 말입니다. 참 나랏돈이라는 게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한 번 집행되면 완전 심판해요. 네. 이분께는 커피핀에서 터치커피를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개의 메시지가 가면 부디 막지 마시고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네. 아이애브 노캣님의 허탈함을 위로드립니다. 네. 아 그리고 지난주에도 저희가 의사스톡을 소개시켜드린 분이 있었죠. 네. 그때 이제 언론이 지사 제목으로 낚시했던 거 답 좀 주세요. 네. 그 DM 답 좀 주세요. 그니까요. 상품 드려야 되는데 DM 답 좀 주세요.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시면 그 DM 창을 열어보시면 수락 안 한 메시지라고 몇 개 뜹니다. 아 그 상품을 받아야 되시는 분이 아직 그 답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하여간 트위터 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햇빛을 싫어해가지고 꼭 숨어있습니다. 네. 상품 받아가시고요. 제발 받아가세요. 토니상 선생님과 함께 인사드리는 그것은 알기 싫다 454회였습니다. 자 다음 주 얘는 너무 바쁜데 이게 그 병마에 패할 뻔했던 헬마우스를 다시 만나야 되겠고요. 아 헬마우스가 요즘 라디오에서 잘 안 들리더라고요. 한동안 아팠죠. 한동안 아팠죠. 네. 대체 같은 책상을 하루 걸러 쓰는 정은정은 왜 아무 일도 없는지 모르겠지만 헬마우스는 병을 좀 치렀고요. 아 근데 헬마우스 예민할 때 아팠네요. 개편 시즌에 아팠네요. 아 그렇죠. 그리고 요새 또 건강 문제도 있고 번아웃도 있고 해서 일을 좀 줄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또 불러가지고 네. 일을 시키도록 하겠고요. 헬마우스 코너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규 피디의 윤세민의 리터였고요. 손인상 선생은 다음 달에 다시 만나요.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D.W.K.